더 이상 여러분의 쓰레기는 매립지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쓰레기를 바다에 버릴 것입니다.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얼마나 빨리 모든 해양생물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쓰레기가 결국 우리의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모든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오늘의 와리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바다에는 이미 많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팀트리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2천만 달러를 모아 2천만 구류의 나무를 심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뭉쳤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우리의 바다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할 때입니다. 팀시.org를 방문하시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1달러로 우리 바다에서 1파운드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1달러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심으로써 소식을 전해주세요. 바다에서 3천만 파운드의 쓰레기를 함께 치워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1년 동안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를 생산합니다. 정확히는 21억 톤입니다. 먼저 생활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초마다 우리는 60톤의 생활 쓰레기를 전세계에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매년 5천만 톤의 전자폐기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명높은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재료들은 분해되는 데에 수세기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대한 더미가 그레이트 퍼시픽 쓰레기 패치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이루어진 북태평양의 해양 잔해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880만 톤의 플라스틱이 이곳이나 해양의 다른 부분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곳에 우리의 쓰레기를 모두 버린다면 이 그레이트 퍼시픽 쓰레기 패치는 얼마나 더 커질까요? 만약 1년동안 인간이 만든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서 돌돌 말아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500개 정도의 거대한 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양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160만 평방킬로미터 크기의 그레이트 퍼시픽 쓰레기 패치보다 무려 2만 5천배나 더 큰 규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1년동안 만들어내는 쓰레기로 우리는 지구의 표면을 80번이나 덮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폐기물이 바다에 축적된다면 그것은 일부 해양생물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바다를 쓰레기로 완전히 돕는다면 어떤 햇빛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산소농도를 고갈시키고 해양동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에 보이지 않는 숲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숲은 여러분이 숨쉬는 산소의 10%를 생성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것들을 잃는 것은 전세계 생태계에 끔찍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모든 쓰레기는 또한 많은 종류의 화학오염물질을 전세계로 운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독성 화합물들 중 일부는 수십년동안 바닷속에 머물게 될 것이고요. 이들은 지속적이고 생물학적 누적이며 독성이 있는 화합물로 알려져 있어 PBT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먹이삿을 위로 올라가는 능력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은 농도가 높은 물에서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를 생각해보세요. 저 작은 물고기는 방금 지나가는 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잡히고 그 큰 물고기를 먹으면 우리의 몸 안에 더 많은 수온이 생길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고래와 같은 일부 해양 동물들은 이러한 독소를 세대에서 세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번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다 자체가 정말 보기 흉한 광경인 것을 넘어 이 모든 것에도 많은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전자제품 쓰레기에서 나오는 화학무질과 중금속은 중추신경계와 생식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종들이 멸종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산물 시장에서도 생선을 한 마리도 사지 못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파리는 팔고 있네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프로젝트는 시작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쓰레기 관리는 더 많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다고 해결될 수 없는 몇 가지 뿌리 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을 버리기 더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허산처럼요. 하지만 그 이야기 역시 또 다른 와리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